이 네 가지 이름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 네 명의 공통점은요? 아브라함, 이사, 야구, 요새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여덟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창세기 전체의 흐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이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덟 개의 이름만 기억해도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입니다 7일간의 창조 이야기의 정점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는데요 이들이 세상에서 낳은 첫 번째 자식이 바로 카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두 번째 포인트인 이 아벨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 이후에 첫 번째 결과가 나오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농부였던 카인과 목동이었던 아벨이 자라서 각자 하느님께 첫 번째 재물을 바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느님은 카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습니다 질투심에 불타오른 카인은 그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아담의 원두에는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증폭됩니다 자, 이제 성경 속의 모든 인류는 카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벨의 죽음을 언급하셨고 특별히 마지막 심판 때 역사상 모든 인류는 당신 앞에서 염소 때와 양 때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것이라고도 하셨죠 같은 이야기죠 어, 근데 아벨의 자손이라고 하면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벨은 형 카인에게 살해당해서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 자손이 있을 수가 없죠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분되어야겠죠 셋의 자손들과 카인의 자손들 하지만 셋은 대신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말 그대로 아벨을 대신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원주의 폭력으로 희생된 역사상 첫 번째 의인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성경은 셋보다는 아벨의 이름을 더 기억합니다 아무튼 셋과 카인은 각각 세상에 나가서 자손들을 낳고 각자의 방식으로 문명을 형성해 나갑니다 눈여겨볼 점은 카인의 자손들에게서 세상 문명이 더 발전되고 고도화되는 반면에 원주의 결과는 그만큼 더욱 증폭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카인을 해치는 자에게 일곱 배 안갚음이 예고됐다면 카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일곱 배의 보복을 예고합니다 정의가 아닌 힘의 논리 위에 잔인함과 폭력성이 훨씬 배가된 모습 하느님을 등진 원죄로 얼룩진 세상 문명의 민낯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자손들은 세상 문명 형성에 있어서 카인의 자손들보다는 뚜렷한 족적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시는 이들이 계속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비록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세상 어느 곳이든 존재하면서 힘이 아닌 정의를 찾고 하느님의 영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보류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경 이야기 흐름은 아담과 아벨에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 노아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노아 세대에 이르렀을 때 세상은 이미 각종 죄악들이 만연해서 하느님이 창조를 후회할 정도였다고 표현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에 선정적이고 잔인했던 당시 고대 문명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하느님 눈에 더 빛이 났던 노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족보사, 세세자손, 의인들의 후손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인물은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도 묵묵히 불을 밝히며 깨어있는 그 누군가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대홍수가 일어나고 깨끗해진 세상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세상에는 의인들만 가득해야겠죠 왜냐하면 노아는 세세자손이고 의인들의 후손이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참 이상하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문제는 집안 분위기나 인간적인 혈통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믿음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노아가 낳은 세 명의 자손 샘, 함, 야페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각각의 인종들이 퍼져나간 것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포인트는 인간적인 혈통과 상관없이 카인의 후손과 세세 후손들 그러니까 염소때와 양때 사이에 영적인 대결 구도는 여전했다는 거죠 창세기는 이제 네 번째 포인트인 바벨탑 사건으로 올라갑니다 바벨탑 시대 아마도 고대 바벨론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날 현대문명에 적용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당시 떠돌이 시골뜨기에 불과했을 히브린들의 조상들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에서 하늘로 피치솟은 거대한 우상 숭배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곳에 모여든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들이 서로 왁자짓거라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분명 큰 충격과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바벨이란 이름이 꼰돈을 뜻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쯤 되었을 때부터 하느님은 도저히 이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눈 부릅뜨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지점입니다 후반보다 역시 네 개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하느님 프로젝트 시작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마지막으로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입니다 자 여기서부터의 초점은 바벨탑으로 표현된 이 오만한 인류 문명에 맞서서 과연 하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실지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고작 단 한 사람을 선택하셨으니까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각 개인과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소통하셨고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야단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인내롭게 기다려주십니다 이게 왜 놀랍냐고요 당시 주변 나라에는 그런 유형의 신이 없었습니다 신이란 그저 말이 없는 조각상에 불과했으니까요 인격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신이란 자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성경을 통독할 때의 포인트는 하느님이 각각의 인물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초대를 하고 인간들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한지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두던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느님 시각에서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이야기 마지막 부분은 한 편의 극적인 가족 드라마인데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버림받았던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가뭄으로 가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와서 살게 되죠 그냥 겉으로 보면 극적인 화해로 마무리되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을 연결고리로 해서 다음 책 탈출기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탈출기에서 이집트를 탈출하려면 논리적으로 그 전에 먼저 이집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보세요 인간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갈기갈기 찢어놓은 약속의 조각들을 하느님께서는 그걸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가까이서 보면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개개인의 삶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개개인의 인물보다 그 뒤에서 실제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느님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통독의 매력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8개의 포인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전반부는 세상과 인류의 창조 이야기 원역사다 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히브리 민족의 창조 이야기 즉 성조사다 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통독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준비되셨죠? 자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적으로는 원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야기 흐름상 창조시대 이야기입니다 4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거 기억하세요 아담, 아벨, 노아, 바벨 특히 이 부분 읽으실 때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느님에 대한 자신들의 체험을 묘사할 때 주로 이미지와 상징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가지 신화적인 요소들의 상징들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양 극단적인 태도를 피해야 한다는 뜻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맹신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요즘 시대에 무슨 유치한 이야기냐며 불신하는 건 그런 양 극단을 피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찾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고민에 빠지죠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꼭 양자택일해야 한다고만 생각할까요? 자 여기에 관해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은 신앙과 이성이란 회측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이성은 진리를 향한 두 날개다 예상과는 달리 신앙적인 진리와 과학적 진리는 서로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비추어주고 보완해준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창조론과 진화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우주와 생명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과학을 진지하게 존중하지만 그것이 곧 종에서 다른 종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그런 설명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진화해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시작과 기원은 하느님의 창조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여기서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닥의 미국인이었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입니다 신앙 없는 과학은 전른발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눈먼 봉사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도 따지고 보면 결국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서로 영역은 다르지만 둘 다 같은 진리라면 결국 진리와 진리는 서로 통하는 법이니까요 아무튼 성경 통독에서 처음 읽게 되는 이 7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인 하느님은 창조주다라는 사실 외에도 무엇을 더 말하고 싶어 할까요? 놀랍게도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신적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은 그 흘러넘치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포함한 이 7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현재의 상식이 아니라 고대 중동 지역 사람들의 사고관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 창조 순서를 한번 보시면 얼핏 보기에는 그냥 덩어리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높여진 듯한 그런 단순한 순서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나름의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의 창조 둘째 날 하늘과 땅과 물의 창조 셋째 날은 각종 식물들의 창조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새들과 물고기들 여섯째 날은 육지 동물들과 인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우주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환경 위에서 살아갈 무엇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환경과 이 물질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 빛의 창조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의 창조와 연결이 되고요 둘째 날 하늘과 땅과 물의 창조는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각종 식물들의 창조는 여섯째 날 육지 생물과 인간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앞 단계의 창조는 뒷 단계의 창조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존재가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자 이것을 과학이론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불과 200만 년 전에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6일 동안 과학의 설명으로는 138억 년 동안 이 모든 우주적인 환경들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지금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빛은 이미 수억 년 전에 폭발해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그 별에서 나온 빛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그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매일 밤 이 특급 우주 이벤트를 펼쳐 주십니다 게다가 이거를 무려 수십억 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런 영적인 감수성과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창조를 마친 뒤에 반복되는 말씀에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각별한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매번 창조를 마치시며 보시니 좋았다 하시는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는 한 글자가 다 추가되어 있죠 참 좋았다 하느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 그분의 신적인 생명을 나눠받기 위해 창조된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존중해야 하는 이유죠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성서적인 바탕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을 나눠받은 존재,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이 창세기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나는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거나 하찮게 취급받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창조 2호의 이야기는 앞선 강의에서 이미 여러 각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조시대 이야기 첫 번째의 아브라함입니다 이 대목은 단순히 신앙심이 뛰어난 한 인물의 생애를 바라보는 데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더 큰 의미가 있죠 창세기 전반부를 마치는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가동되는 하느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후의 신약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세상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될 축복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한 개인에게 베푸시는 카리스마가 사실은 공동체 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받은 축복, 즉 구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 백성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흘러온 이 물길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나 나에게서 막혀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겠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마다 늘 외세 침략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 저자의 관점인데요 자신들을 만드신 하느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리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따랐던 결단, 그 신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도 가는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려가시는 세상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초대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반유목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머물렀던 곳을 떠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것은 거의 뭐 이런 분위기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순종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땅과 축복과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시죠 반유목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꿈에 그리던 것들이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앞으로 하느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려나가실 것이고 다음에는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예고편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란 지역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난에 정착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지명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좀 더 단순하게 동선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칼데아 지방 우르, 하란, 가난, 이집트로 가서 다시 가난 먼저 이 동선의 시작점을 눈여겨보세요 왜냐하면 구원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니까요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칼데아 우르 지방에서 빼내신 일입니다 자 우르는 바벨탑 사건으로 상징되는 지구라트가 세워진 배도시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들이 자행되던 수메르 문명의 세속의 도시이고 이후의 역사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바빌론 제국의 선조들입니다 하느님은 제일 먼저 당신 백성이 될 씨앗을 거기에서 빼내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강생사건 이전에 먼저 성모님께 성령을 넘치도록 베푸셔서 원주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르르에서 빠져나와서 중간지점인 하란에 도착한 뒤에 테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은 75세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난 땅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쁨도 잠시 그곳에 심한 기근이 들죠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실체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불이익이 닥치자마자 하느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큰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아브라함도 막상 현실적인 위험이 코앞에 닥치니까 믿음에 반하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내가 하느님을 한 번 선택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하느님을 선택하는 결단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다시 가난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카 로스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질 수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그나마 있던 유일한 핏줄마저 잃을 뻔한 시련의 나날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태로워진 상태였을 겁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타이밍에 아브라함은 살렘의 왕 멜키 체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요 멜키 체덱은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제지기의 원형이기도 하죠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아브라함이 멜키 체덱을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다시 힘이 날만 했을 텐데요 상심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현실은 여전했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종이었던 다마스쿠 사람 엘리에제르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글을 달래시며 하느님께서는 드디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동물을 반으로 갈라 지나가는 예식을 거행하며 앞으로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죠 자 문제는 이렇게 계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자식을 낳을 후 없는 나이였습니까요 헛된 꿈이었을까요 그 사이 마음이 또 조급해진 아브라함은 아내의 권유로 이집트인이었던 아내의 몸종 하가르와 동침하고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몸종 하가르와 아들 이스마엘은 얼마 못 가서 쫓겨나게 되죠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신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번 계약을 맺으시며 이번에는 더 확실한 표지를 남기자 하십니다 바로 할레인데요 더러운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깨끗한 하느님 나라에만 속한다는 의미가 담긴 특별한 예식입니다 사실 몸만 약속의 땅에 왔지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 땅에서 보고 듣던 대로 여전히 세속적인 면이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으니 그것을 끊어내는 강력한 의식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할레는 자손 대대로 행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자식을 주실 것이란 기대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계약이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보증이지요 할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눈여겨볼 그분은 이 계약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은 쓸모없는 아버지란 뜻의 이름인 아브람에서 위대한 아버지 혹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숨구멍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추가됐을 뿐인데 사람의 운명이 바뀌죠 그게 하느님의 숨결이라 그렇습니다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듯이 하느님께서는 세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전통적으로 이 부분은 삼위일체의 신 하느님에 대한 구약의 예시라고 설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변화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죄악이 가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어찌 보면 뻔뻔하다시피 열렬히 하느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계약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했던 일은 바로 새 이름에 걸맞게 세상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느님이 아닌 죄악과 향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조카로스는 집안이 흥비박산이 납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고 집안의 대가 끊길 걱정을 한 두 딸들이 몰래 세운 계획으로 아버지와의 근친을 통해서 모합과 벤 안미가 태어나죠 이들이 바로 모합족과 암몬인들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다시 가난 근처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남쪽 해안가 근처 그라르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여기서 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라르 지역의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아내를 취하도록 내어주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사라의 태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헤브론 근처 맘을의 땅에 정착한 뒤에는 드디어 고대하던 아들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 이삭이 태어납니다 수많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없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로 성장합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제 그를 향한 하느님의 시험이 끝이 난 걸까요? 아니죠 상상도 못했던 가장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때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앞질러 낳은 이스마일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핏줄이고 유일한 자식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을 보면서 남아 위안을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도 완전히 잊고 살았던 13년에 냉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살이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자식을 얻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내 사라가 임신한 것입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이 인간적인 불가능의 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말이죠 이스마일은 비록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의 수혜자가 될지언정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의 욕망으로 태어난 아들이었고 이사악은 하느님의 음총으로 태어난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하느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사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는 지금 이 구절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나보다 그렇게 더 사랑하는 아들 이란 속뜻이 담긴 표현이겠죠 외아들 이사악이 가장 사랑스러운 시기에 하느님은 그 아들을 당신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그 시절에 하느님은 그를 다시 당신께 돌려줄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사악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마일이라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요 왜 하느님께서는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 바치라뇨 자신이 지금껏 믿고 따르던 그 하느님이 맞을까요 이사악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는 3일 내내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사악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사악도 아마 눈치를 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장작을 짊어지고 3일 길을 내리 걸어갔을 만큼 이사악은 충분히 건장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해치려 했을 때에도 아무런 반항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이사악이 이유는 모르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제사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순종한 이사악의 믿음도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믿음 안에서 눈을 질끈 감은 그 순간 하느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평생 단련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사악을 봉헌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해졌고 그 믿음을 하느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모리아 땅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은 아직 오지 않은 위대한 미래를 이루어질 사람이고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그런 이사악을 바쳤다는 것은 하느님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바친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사악을 바침으로써 미래는 물론 현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까지 되돌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일이 아로하느님의 백성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약속받은 미래를 얻게 될 것이고 현재 가장 필요한 것도 더불어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느님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언뜻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시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대 다른 종교에서 인신공양을 하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정작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친 이가 누구였는지를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당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모리아 땅은 전승에 따르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갈바리아 언덕이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나중에 이곳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당신의 외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야회이레라는 아브라함의 말처럼 이 제사의 재물은 하느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그 재물은 이사학이 아니라 근처에 있던 덤불에 뿌리 걸린 순양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이수님의 예표였습니다 모리아의 서해 사건이 끝난 뒤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호르도 멀리 하란 땅에서 자식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드투엘은 다시 딸 레베카를 낳았는데요 나중에 이사학이 친척인 이 레베카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죠 사라 생전에 자신이 두 번씩이나 배신을 해서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런 자신과도 끝까지 함께했던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하느님 약속을 믿고 함께 길을 떠났고 평생을 인내 속에서 함께 기다렸으며 늙음하게는 이사학이라는 선물을 얻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아내였으니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 일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가난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직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치밀한 협상으로 아내를 매장할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아내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묻힐 땅을 산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그곳 땅 주인이었던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 잔뜩 몸을 낮춰서 땅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당시 산거래 기준으로도 엄청난 웃돈을 주면서까지 결국 합법적으로 땅을 사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사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신도 묻히고 아들 부부인 이삭과 레베카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야곱까지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조들이 모두 묻힌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아브라함 말년에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곤 겨우 자식 한 명과 가족들이 몸을 뉘일 만큼의 한 모퉁이 땅뿐이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외아들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을 불려주실 것이고 계약 때 미리 알려주신 대로 비록 후손들이 이웃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나중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평생 나그네 살이하던 아브라함이 삶의 마지막에 겨우 얻은 이 모퉁이 가난한 땅은 미래의 후손들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성조 시대를 이어가는 네 명의 인물 중에서 세 번째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후반부를 이루는 성조들의 이야기는 사실 한 가족의 혈통에서 나오는 각각의 인물의 역사라기보다는 나중에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게 될 고대 아람인들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브라함과 야곱 부족이 중심인데요 이사학은 이 둘을 혈통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굳이 따지자면 이사학은 아브라함이라는 큰 그룹의 한 부분입니다 야곱의 역사는 창세기 안에서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될 여러 부족들 가운데서 야곱의 이름으로 모인 열두 지파들이 대표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열두 부족 외에도 이스라엘에는 다른 부족들이 더 있었다는 말이겠죠 예를 들면 야곱의 형이었던 예사오의 후손들은 나중에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 거기에 속하지 않고 에돔이란 이름으로 독립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과 에돔인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역사 속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아졌겠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에돔인들은 남부 유다지방에 동화되어서 이두메아 사람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 헤로대 대왕이 바로 이두메아인이죠 성경은 그 다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번에 읽으실 부분인 이사학의 아들 예사오와 야곱 형제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이사학은 북쪽 하란에 살던 조카 레베카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나죠 이사학은 남쪽 맥앱 지역에 살면서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바로 예사오와 야곱입니다 이 둘은 쌍둥이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경쟁관계였습니다 태어날 때 형 예사오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뜻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도 되는데요 그만큼 야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사까지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마다들의 권리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속임수로 인해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형 예사오는 당연히 양심을 품고 동생 야곱에게 죽음의 복수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 저 멀리 북쪽 하란 땅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까지 피신합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일까요 삼촌에게서 농락당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야곱은 남쪽 내곱 지역 벨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중간에 베텔이라는 곳에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길바닥에서 밤을 지내다가 꿈속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는데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층계가 있었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조상들이 믿던 하느님이 자신과도 같은 계약을 이어나가겠다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지던 하느님의 계약이 이제 야곱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말로만 듣던 하느님 그래서 야곱 자신은 아버지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던 그 하느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요 야곱이 베텔에서 겪은 이 체험은 우리에게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종교는 꿈에 나타난 하늘로 오르는 층계처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비록 하느님께서는 초월적이고 무한하고 거룩한 존재이지만 하느님은 항상 자신의 피조물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계십니다 하늘로 오르내리는 천사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갈 주도권이 없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인간의 삶 안에서 이루실 하느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베텔에서 영적 체험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느님께 열려있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은 즉시 하느님의 성전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하느님을 만난 곳은 다름 아닌 파탄이 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 나온 차가운 밤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바닥이었는데요 야곱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텔 즉 하느님의 집이라고 스스로 지은 것이 의미심장하죠 결국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깨달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사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 대한 강한 신뢰는 모든 일에 초연해질 수 있게 합니다 야곱의 이런 하느님의 체험은 나중에 고향 가난으로 다시 돌아올 때 겪게 될 또 다른 영적 체험으로 인해서 더욱 더 깊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베텔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 땅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리고 삼촌의 딸이자 자신에게는 사촌 누이였던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삼촌은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을 무상으로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단순히 가정에 생명과 노동력을 제공해주던 물건처럼 취급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신랑 측에서 신부 집에 엄청난 결혼의 물을 주거나 아니면 노동으로 직접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려는 순간 삼촌 라반은 의도적인 계획으로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와 잠자리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다시 7년을 더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삼촌 라반에게 농락당한 후에 야곱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매우 괴로워하지만 자신이 형 예사오에게 한 짓을 생각해보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의 복수가 십수년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고향 가난한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야곱은 우선 자신이 정당하게 받지 못한 돈과 유산의 몫으로 라반 집안의 수호신상을 훔치게 됩니다 이 수호신상 에피소드는 성조들의 시대 당시에는 아직 유일신 개념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성조시대 신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계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에서 하느님이란 유목민들과 함께 옮겨다니며 그들을 지켜주는 특정 부족의 신이라는 정도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향하는 내내 공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피하고 형 예사오와 화해할 수 있을까 늘 그래왔듯이 미상한 머리로 여러가지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표시를 가지고서 형 예사오에게 조금씩 다가갑니다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은 흐니엘이라는 곳에 있는 야복강가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자신에게 다가온 누군지 모를 한 인물과 신비로운 씨름에 말려드는 데 바로 천사의 모습을 한 하느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그분과 씨름을 했는데 왜냐하면 야곱은 그 인물에게서 자신과 자신의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얻어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몰고 늘어진 야곱은 결국 원하던 것을 얻어냅니다 그 인물은 야곱을 축복하며 장차 하느님의 백성의 이름이 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줍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은 단순히 한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백성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 신비로운 인물의 이름이 야곱에게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나 형을 조종할 수는 있었지만 하느님에게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하겠죠 축복을 받은 이 야곱에게서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할 사명을 받은 한 민족이 탄생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보시다시피 야곱은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뛰어난 믿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평범하거나 오히려 약삭바른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사람이 과연 만민 축복의 전달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전반부에 나온 카인과 아벨의 경우처럼 왜 하느님은 아벨의 재물만 선택하셨는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모든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저 착한 일하면 상주고 나쁜 일하면 벌주시는 상선벌악의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은 윤리적 차원의 선과학을 초월하십니다 하느님 선택의 이유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하느님의 선택을 받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주권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느님 축복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의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걱정과는 달리 에사오는 그 어떤 미움의 표시도 없이 즉시 그리고 다정하게 동생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야곱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조차 거절하죠 이어서 기쁨의 만찬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신략 성경에 나오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결국 복수심에 대한 용서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34장에서는 나이가 든 야곱 집안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다룹니다 레아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가난 토창민 족장 아들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를 두고 분개한 오빠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요 문제는 그 방법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이웃 가난 민족들에게서 큰 원성을 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주변 그 어떤 민족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식량을 구하러 외국 이집트까지 가야 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간이 오시죠 이 이야기는 불과 바로 다음에 이어질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땅을 둘러싸고 원수지간으로 남아있는데 그 다툼의 성서적인 뿌리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어서 35장에서는 야곱이 낳은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의 명예로운 족장들이 되죠 36장에서는 에사우의 자손들 명단이 족보와 함께 나옵니다 이미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에사우와 야곱 형제 이야기 뒤에는 에도민과 이스라엘린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낳은 열두 자손들은 나중에 가난 땅에서 토창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반면에 에사우의 자손들은 열두 지파를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에서부터 독립해서 가난 남부지방에 자리를 잡고 에돔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민족이 됩니다 이 두 민족에게는 역사적으로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에제키엘 예언자가 에돔을 두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죠 이처럼 야곱과 에사우 형제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뿌리 이야기이고 그보다 더 큰 민족과 국가 사이의 관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서로 오랫동안 원수지간이었던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형제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역사는 먼저 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싸우기보다 존중하며 연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일어난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와 탈출기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떻게 한 개인과 가족 그리고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된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는 복선이 초반부에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두 아내 가운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은 레아가 아닌 라헬이었고 그 라헬을 쏙 빼닮은 자식이 요셉이었으니까요 창세기가 요셉을 묘사할 때는 그의 어머니 라헬을 묘사할 때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이 특별한 사랑은 형 에사호와의 만남을 준비할 때도 이미 한 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네 그룹으로 나눈 가족무리 중에서도 행렬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시켰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라헬과 요셉만은 살리겠다는 의도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옷에서도 편애가 드러납니다 형들과는 달리 요셉이 입었던 긴 저고리 바지는 축제용 의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요셉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안 그래도 두 명의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 간에 유산 문제도 복잡했을 텐데 급기야 불에 기름을 부은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느 날 꾸었던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천연덕스럽게 들려주는데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형들의 분노와 질투를 폭발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누가 들어도 요셉의 권세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폭발 직전의 형들에게 할 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형들은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계략을 꾸밉니다 하지만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던 형 르벤의 중재로 요셉은 목숨은 겨우 건지게 되지만 곧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38장에서는 갑자기 유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야기 흐름상 36장 다음에 나왔으면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야곱은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으로부터 호되게 당한 기억 때문인지 자식들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친지들 사이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않고 심지어 전혀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넷째인 유다 역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가나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유다의 자식들인데요 맏아들 에르는 타마르라는 가나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관습대로 에르의 동생 오난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인 타마르에게 자식을 낳아줘야 했는데요 오난은 그게 너무 싫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식이 태어나면 실질적인 문제가 재산을 분배해줘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형수 타마르와의 잠자리를 가질 때 몰래 정액을 흘려서 고의로 임신을 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후사를 이어서 하느님 백성을 계속 불려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중요한 임무를 고작 자신의 무력 때문에 회피했던 오난은 결국 하느님 눈밖에 나서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할 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계속해서 아들이 죽는 것을 목격한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봐 두려워서 타마르를 쫓아 냅니다 이 모든 탓을 잊굳은 며느리에게 돌린 것이죠 아내도 죽고 아들도 둘이나 잃어버린 유다의 삶은 어땠을까요? 게다가 며느리까지 쫓아낸 마당에 모든 게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유다는 공허하고 황폐해진 마음과 육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신전 창녀를 찾아갑니다 때마침 길가에 있던 얼굴을 가린 한 창녀와 흥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는 그녀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 타마르였습니다 타마르는 당시의 관습법에 따라 이제 성인이 된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렸죠 벼랑 끝에 내몰린 그녀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다는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흥분해서 타마르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타마르를 며느리 아니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대신에 인간적인 도리로 더 이상 잠자리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타마르에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페레츠인데 이 혈통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 다윗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양부 요셉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를 내쫓고 한편으로는 신전 창녀를 찾았던 유다의 행동은 당시 관점으로 봐도 비윤리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가졌던 타마르의 행동 역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타마르는 당시 사회적인 최약자였던 소방맞은 여인으로서 특히 자신의 탓도 없이 사지로 내몰린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취한 행동은 비록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지언정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를 낳을 수 있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찾기 위한 집념이기도 했습니다 유다의 회계 속에는 며느리를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랐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음을 인정한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죄인을 향한 하느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비록 죄로 뒤엉킨 당신 백성이었지만 온갖 죄악의 흙탕물 속에서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꽃을 피워내신 것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응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성경에 이 모든 부끄러운 죄악의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게 놔두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39장부터 41장까지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 이야기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4번씩이나 하느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반복합니다 자 이것은 누구나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도구가 된 이들이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당신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받은 천부적인 재능은 아이러니하게도 좌절과 절망의 바닥인 감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리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받은 특별한 재능 가운데 하나는 바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꿈이란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미래를 게시하시는 일종의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의 의미를 아는 존재 역시 하느님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몽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가 식별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파라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이런 해몽 능력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집트를 기아에서부터 구하는 데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요셉은 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식별과 행동 이 두 가지로 하느님 은총의 작업이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저 멍하니 앉아서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요셉이 한 것처럼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뜻을 식별하고 또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요셉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만 17살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입학할 젊은 나이에 좀 허세를 부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치기어린 시절의 이야기고 기본적으로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성실성은 하느님께 대한 성실성으로 연결됩니다 장례가 촉망되는 젊은이에게 감옥에서 보낸 13년은 절망의 시간이었겠지만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죠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덕목을 윗바닥에서부터 배워나간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집트 경우대장 포티파르의 집에서도 이 성실성은 인정받습니다 인내와 섬김을 배웠고 동시에 기본적인 이집트 생활 문화를 익혔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인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집안을 관리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경영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의 신임을 얻을만하니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능력 좋죠 인물 좋죠 요셉에게 매력을 느낀 주인 많음의 유록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거절한 보복으로 억울하게도 감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감옥에 함께 갇혔던 파라오의 고관들을 통해서 이집트 귀족들의 생활과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수차례 음과 양의 담금질을 통해서 요셉은 거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집트의 재상 자리에까지 올라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책상머리 정치가 아니라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는 현장 정치를 했으니까요 42장에서 44장은 요셉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조아렸던 어릴 적 꿈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죠 유례없는 대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로 온 형들을 요셉은 군주로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진짜로 그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에게 형들이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혹독한 검증을 시작합니다 검증 과정의 절정에서 이 모든 비극의 주동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가 드디어 통회의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나머지 형제들 역시 책임에 통감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참회와 용서 그리고 화해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생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꼽기도 합니다 45장에서 50장은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은 가난에 있던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66명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옵니다 이로써 요셉이 아내와 이집트에서 낳은 두 명의 아들을 포함하면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 된 것이죠 하느님 백성의 뿌리가 될 야곱의 가족들이었지만 형제들 간의 다툼이라는 내부적인 위기와 대가뭄이라는 외부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하느님 계약의 전달이라는 중차대한 사명 역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느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문점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체험하면서 그 의문은 감탄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선택받은 도구가 된 이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숨어있던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파라오의 초대로 이집트에 들어와 살게 된 야곱은 현재 이집트 수도 카이로가 시작된 경계지역에 위치한 나일강하류 삼각지 고센지방에 자리잡고 17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명의 아들인 손자 문하세와 에프라임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아버지 요셉 대신에 나중에 각각 열두 집하의 족장이 됩니다 야곱은 이어서 자식들을 모두 불러서 아버지로서 동시에 하느님 계약의 전달자로서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알맞은 마지막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자신의 시신은 가난한 땅으로 다시 옮겨져서 선조들과 함께 마펠라 동굴에 묻힙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400년 뒤에 일어날 탈출기를 준비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으로 같이 오는imen과 함께 하느님 계약의 전달